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인자입니다 아 지금 저 장을 보니까 뭐 소폭 오르는 것 같은데 코스피 0.26% 음 좀 오르고 있어요 아까 좀 오르다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올라와서 약간 꺾였지만은 아직은 상승이다 킴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개미들 좀 팔긴 팔아요 1,430억 외국인들이 1,478억 정도 매사하고 있고 기간이들이 한 7억 정도 플러스 매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8%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0.78 삼바 0.75 오선주 0.91 현대차 1% 네이퍼 0.9%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는 종목은 lg 연설이 3.2 sdi 1.6 lg 화학 3.4 기아 0.1 포스코 홀딩스 2.7% 오르고 있고 카카오는 2.67% 빠지고 있네요 카카오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16.74 0.03% 정도 현재 음 현재 좀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도 재밌네요 보니까 음 개인들이 한 2,070억 정도 매사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984억 기간이들이 875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한 2.7% 정도 하락하고 있고 lnf 3.1 에코프로 3.4 4.3 카카오게임지 1.7% 빠지고 있네요 hlb 가 0.9 sm 14% 오르고 있고 jyp 2.4 셀트리온 제약 12.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켓도 8.5% 오늘 셀트리온 애들이 강세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주 흥미입니다 미국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빠져야 하는데 좀 빠지면 오르는 것 같고 미국장도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잠시 보니까 중국은 현재 음 0.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홍콩 h 홍콩 항승 1.09 홍콩 h 1.29% 빠지고 있네요 일본 니케이 0.4%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은 나쁘진 않고 그리고 환율은 1299원 달러인덱스 104.22 가리키고 있네요 아주 흥미로운게 코스닥 1위 에코프로 비엠 연일 급등 시총 20조 돌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저 에코프로그룹의 그 계열사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는데 코스닥 시가총 1위 에코프로 비엠이 전날 대비 한 19.7 17% 상승해서 2만 21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죠 6일날 어 에코프로 비엠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제를 승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도 이날 3.4%나 올랐더라구요 그룹사인 에코프로 h 에는 상한가가 아직 같고 하여튼 장난이 아니다 뭐 계속 오르는 것 같아 에코프로 비엠 시가총액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구조 한 75억 정도 됐는데 현재는 21조 2천억 이니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그룹 3사의 시가총액은 31조 넘어섰네요 코스피 시총 12인 기아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리튬이온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제를 생산하는데 주요 제품이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하이니켈계 NCA 하고 NCM 양극제네요 에코프로 h 에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등 종합환경 시스템 그런 사업을 그런 영위하는 에코프로의 자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 지금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침체 신호를 무시한 채 증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에 미국 월과 전문가들이 미스터리에 빠졌다고 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한다던 경제상식에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여튼 미 국채금리 가파른 상승세도 올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연초 급등한 주가 지수를 지켜내고 있고 이 불황의 전주국으로 잘려진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곤 했는데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6만 800원 1.1%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만 800원 900원 현재 외인들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들은 지금 팔고 있고 다시 그리고 우선주도 5만 4천 3백원 여기서 5만 4천 2백원 왔다 갔다 팔고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좀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외인들은 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개미들이 팔고 있네 우선주는 개미들이 팔고 있다 그렇게 재미없다 하여튼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침에 1교시 영상 그리고 2교시 영상도 시간 되시면 꼭 시청해 주시고 1교시 출석법 한번 볼게요 아직 출석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해 주시고 자꾸 듣다 보면 삼성이 되어서 좀 아실 겁니다 좀 알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등은 연준님이네요 그러니까 한참 부지런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이자시장님 반갑습니다 재용님 감사하고 삼봉호님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치세아이맘님 감사합니다 무리 블루빙님 순종여인 하여튼 노계인님 감사합니다 장호인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우리 봉희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의미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연님 화끈한 화요일 좋아요 우리 김계숙님 개숙연님도 1교시 출석합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오 하여튼 이다인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숙님 상쾌한 아침 우리 댄스 이선생님 활기찬 하루 댄스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명찬 님도 반갑고 우리 차민 님도 앞으로도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이영숙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이비엘님 108일제 잘해준다고 함부로 믿지 마라 꾸준한 사람들을 만나라 소통의 중요성 좋아요 우리 이동준님 오늘도 화이팅 주단님 잘 듣고 갑니다 새들처럼님 반갑습니다 우리 만이미언니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희봉님 화끈한 하루 우리 김주희님 천회장님 어딘가에 계실 마음 따뜻하고 순종적인 그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안종류님 좋은 하루 라오님 반갑습니다 후니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 우리 손우주님 잘 지내시죠 우리 양순연님 감사합니다 삼순님 달립니다 우리 박자경님 해피해피 좋아요 자경님도 해피한 하루 우리 장영순님 반갑고 우리 이대영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김현숙님 순종한 하루 되세요 우리 홍의민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진숙이 언니 순종적인 이지는 못해요 목소리까지도요 목소리 터프하신가 우리 진숙이 언니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전문가님 반갑고 수지님 반갑습니다 구본성님 WKD님 화이팅 하세요 우리 강병원님 축하드려요 아주 앞으로 새로운 집 아주 축하드립니다 기대되는데 우리 허정원님 반갑습니다 꽃무궁원님 반갑고요 잘 지내시죠 우리 새치미님 오랜만이다 양기비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죠 하여튼 화이팅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